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리지널 TS808과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다양한 브랜드의 페달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듀얼 페달에 채용된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오리지널 TS808 사운드와 비교해 볼 예정이구요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세대입니다 오리지널 TS808 그리고 킹톤 듀얼리스트 그리고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크로스 파이어 이렇게 세대를 비교를 해볼거구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께요 이 친구는 80년대 초반 모델이구요 사용된 칩은 TL458 칩입니다 TL458 칩은 JRC458 칩과 동일하다 라는 얘기도 있구요 다른 칩이지만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TL458 칩 자체는 5d1에도 보스의 5d1에도 사용이 됐던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구요 저희가 어 초반에 다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은총씨가 계속해서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클론센타우르 같은 경우도 개체별로 사운드가 다 다른 것처럼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도 어떤 칩이 사용이 됐느냐 언제 출시가 된 모델이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모델이구요 네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말레이시안 칩이 사용된 튜브 스크리머나 JRC458 칩 아니면 같은 사양인데 다른 연도 제품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다가 이 친구랑 그리고 다른 오리지널 TS808 그리고 리시 모델 정도 올려놓고 사운드를 또 한번 더 비교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 튜브 스크리머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미리 잡아 놨어요 그리고 올리는 이펙터들 마다 그 사운드가 가장 흡사한 부분을 저랑 은총씨가 노부드를 조작을 하면서 맞춰봤어요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저희한테 있다 그리고 은총씨랑 저랑 진짜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서 맞춘다 똑같이 맞출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라는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의견 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운드를 먼저 한번 싹 들어보구요 다양한 얘기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은 역시나 다 오른쪽 사이드만 사용을 할 거구요 듀얼 페달 중에서 크로스 파이어 듀얼리스트 오리지널 808 순으로 펜드 앰프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킹톤의 라이트 사이드 자 오리지널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 저희가 항상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면서 언급을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랑 최종적으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의 사운드랑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앰프에다가 마이킹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한 대만 됐다면 지금은 컨덴서를 대서 사운드를 약간 보강을 했구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오디오 파일로 전환이 되겠죠 웨이브 파일로 다이나믹 컨덴서 앰프에 두 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 변환된 웨이브 파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합니다 영상 편집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한 상태에서 인코딩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서 일단 오디오가 압축이 또 한번 됩니다 이 압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올라갈 때 그 과정에서도 일부 음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사운드랑 여기 앰프 앞에서 드는 사운드랑 차이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진짜 고퀄리티 모니터 헤드폰 모니터 앰프 스피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리시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듣고 있는 사운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오셔서 눈 가리고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열의 아홉은 아니 백의 구십구는 못 맞추실 것 같다 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압축이 되든 음 손실이 되든 간에 결국에는 같은 기준으로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라도 다 똑같이 손실된 소리를 듣는 거고 물론 그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환경에 따라 뭐 다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하지만 근데 하지만 그 환경적도 여러분 늘 그걸로 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들으시니까 그게 기준이죠 자기가 늘 모니터하는 기준이 되시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냥 기준은 같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현필 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마샬까지 듣고 네 어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제가 지금 요번편에 좀 할 말이 많네요 네 마샬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이제 페달을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마샬입니다 자 오리지널 에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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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오늘 사실 808 오리지널 808도 808이지만 한편으로 제 자신한테 약간 칭찬해주고 싶어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뭐냐면 내가 킹톤을 굉장히 극찬하고 정말 소리가 좋다고 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어떤 부분에서 제가 킹톤 페달을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도 그리고 리뷰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헤드룸이 높고 요즘 페달처럼 미들이 꽁냥거리지 않으면 특유의 컴프 사운드가 없고 되게 플랫한 사운드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마지막 편까지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킹톤이 가장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사사입니다만 아는 형님이 예전에 오리지널 808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형님이 이 킹톤 듀얼리스트가 소리가 되게 재미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이게 모순적인 거죠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형님은 오리지널 808을 그렇게 엄청 잘 쓰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제 기준에서 가장 비슷하게 들리는 킹톤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믿음이 또 오는 게 아닐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와 나는 이 808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라는 페달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할시온 같은 페달 같은 경우는 와 얘네들은 좀 넘사벽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반대로 와 진짜 정말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코너스톤의 MT 코너스톤 얘랑 킹톤이었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얹어도 될까요 저랑 좀 비슷한 게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코너스톤의 안틱 드라이브랑 킹톤의 듀얼리스트의 TS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둘 다 오리지널 808보다 될 헤드룸이 넓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코너스톤도 마찬가지고 킹톤의 헤드룸이 진짜 넓구나 그리고 내가 왜 얘네들이 좋다고 했던 이유가 어쩌면 맞아요 요즘 페달들이 너무 미들이랑 컴포감이 세서 이 페달들이 어쩌면 그 형님의 말을 빌려서 하면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시원하게 귀에 때려 꽂는 페달이 많으니까 근데 어쩌면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페달들은 이 두 명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노브를 돌려오면서 느끼는 게 어떠한 페달들은 톤을 아무리 줄여도 하이가 살아있고 어떠한 페달들은 뭐 톤과 상관없이 헤드룸이 너무 없게 들리는 페달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808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룸이 넓은 게 깔려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헤드룸이 넓은 게 킹톤이랑 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었고 자 우리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봅시다 알바네즈가 808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알바네즈가 808을 제일 잘 만들겠죠 우리는 리슈를 사기 전에 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808은 오리지널 아니면 별로야 못 써 그쵸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저 역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말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고 잘 쫓아가보면 오히려 오리지널 808을 더 많이 쳐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808들은 제 주변에서 뮤션밖에 없으니까 오리지널 808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지 리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8 치면서 아 이게 오리지널 808이에요? 너무 좋네요 라는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리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리슈 소리를 들어볼 생각 안 하고 사기도 전에 아휴 근데 요즘 나오는 리슈는 사면 안 돼 못 써 라고 하니까 리슈를 못 사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잘 복각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튜브 스크리머 성향의 페달을 찾아 쓰면서 와 죽인다 라고 갔던 거지 오히려 알바네즈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리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나는 말로만 그랬지 리슈를 단 한 번도 1년 이상 써본 적이 없구나 되려 808은 빌려서도 써보고 혹은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냥 줘서 그냥 쓰고 있다가 회사 나오면서 반납하고 아 나는 오리지널의 함정에 빠졌던 거구나 오리지널만 들었으니까 리슈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도시계담 도시계담처럼 이게 리슈는 못 쓰는 페달이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인식이 너무 꽂혀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원래 오지널 회사는 자기네 거기 때문에 잘 만든다 와의 정리와 킹톤과 코너스톤은 정말 다른 페달이 컴프레싱과 미드를 빡빡하게 집어넣어서 되게 약간 소리는 뚫고 나가지만 헤드룸이 적게 약간 빡빡하게 이런 느낌을 만들 때 얘네들 혼자 헤드룸을 이만큼 확보하고 정말 그 튜브 스크래머의 사운드를 최대한 많이 더 살려냈다 근데 하지만 할시온처럼 어떠한 영역에서 넘어가버려서 그냥 더 좋은 사운드를 내는 페달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잼 페달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랐죠 본사이 칠 때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사이한테 우리 사과해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엔진이 많이 달린 페달은 색연경을 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리뷰어로서 오늘 또 많이 반성합니다 근데 본사이 우리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JHS 사장님이 얼마나 이펙트의 진심인지 정말 똑같았고 사실 본사이 페달은 아까 어떤 특정 페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만들었고 잼 페달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잼 페달스는 그게 있었습니다 톤노브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어요 톤노브를 거의 다 줄여야지 어떻게 보면은 가변성을 더 넓힌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로 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오리지널 808의 12시와 거의 비슷한 톤 사운드 나오는 걸 보면 네가 해상도를 높이고 하이를 좀 높이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톤노브를 돌려가면서 써라 약간 이런 접근이 아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잼 페달이나 크래스 튜브 서킷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복각을 할 때 그 회사만의 철학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크래스 튜브 서킷도 거의 톤노브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잼 페달과 크래스 튜브 서킷은 굳이 조금 뒤로 뺐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반영한 톤은 있으나 자기 색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 대신에 자기들만의 색깔이 들어간 소리가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소리 좋다고 했고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는 거지 이게 808이랑 똑같냐를 가면 또 끝없는 논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앞전에 이 페달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 말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808 한정에 저희가 비교하는 컨텐츠고 저희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한정적이고 할 때 무엇을 내가 튜브 스크리머 계열을 사야 맞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지점입니다 맞아요 808이랑 무조건 소리가 똑같아서 그게 누구한테 리즈너블한 사운드가 된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다 808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계승했고 잘 만들어냈다 거기에서 어쨌든 그 이후의 사운드까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통해서 좀 구매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현PD님이랑 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PD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1편이 공개될 때 같이 공개되니까 룰이 그때도 공개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5대를 선정을 할 거고요 5대를 싱글노트 한번 코드로 한번 총 10번을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순서를 저희가 뒤죽박죽으로 올릴 겁니다 뒤죽박죽으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이드로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거기서 찾으시면 되는데 같은 리프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으시고 이제 10개의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6번부터 10번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그게 둘 다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다 그러면 그분은 은철씨가 얘기한 대로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를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분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인정받아서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시면 정말 사셔야 되는 거 같다는 거고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또 또 말하는 거예요 지겹지만 오리지널 808 사는 거 의미 있습니다 맞아요 투자가치 컬렉션 사운드 다요 하지만 어 무조건 튜브 스크리머 오리지널 808이 정답이다라는 거에선 저희는 갸우뚱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어 오리지널 808이 너무나 고가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페달이 많다 이번 4번의 편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 많습니다 어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어 오리지널 808이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바보 같은 어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특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음 특별한 특집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 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펙터